잠깐만 아이고 나와 나왔구나 니꺼 다음에 내꺼니까 내꺼 나오지 않을까? 와 이거야? 오 되게 크네? 오 이게 퀄리... 야 근데 그냥 꼬은 것만은 없잖아 이 감자 살짝... 아 양육이 좀 되있나? 네 달라 맞지 말라 이게... 평창... 2018 스페셜... 평창 먹었는데 원래 이게 아니었대 원래는 한우였어 다운브레이드야 에이 이건 뭐야 한우 아니야? 그냥 호주산인가? 어허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게... 맛이... 어때? 내가 팝파이스 알아? 팝파이스에서 나온거... 맞아 그 맛이야 딱 그 맛이야 맞아 여 선생님 야 요즘에 맥도나도 먹으니까 한우ativ대 가지 자! 짜잔 밥이 좀 다르네 밥도 다르고 일단... 열어보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. oqu여 novo여 왜 감자가 있네 감자 열어봐 감자 볼게요 4개 4개 넣었어? 소스가 뭐였다고? 소스가 잘 발라져있지도 않고 에이 진짜 빅맥이네 빅맥 빅맥이 감자 넣는데 소스가 더 소스 소스 소스? 먹어볼까요? 에이 소스 입에 묻었다 약간 단맛이 올라오고 끝에 소스 맛이 올라오는데 단맛이 약간 매콤한데 타랑 고기 한 번 더 감자에게 더 나요 어떻게 하는거야? 딱 그냥 모르는거에요 역시 맥더에 듭니다 맥더에 듭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한 소스야 근데 이거만 비싼 소스를 기억이 안 나 나쁘진 않은데 가격이 얼마인지? 6400원 엄청 비싸네? 재구매 의사는 없는걸로 야 이게 그렇게 비싸 이게?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별로 크게 좋진 않은거 같고 약간 달달하고 매콤한 소스인데 구기향보다는 감자에게 더 올라오는 그런 월튼 포트위터 고가스 이게 황창 리비티드 진짜 모르겠다 먹어 먹어 리소트 컷이야 리소트 컷이야 이건데 이거 먹음이 좋긴 하는데 내건 별로 막만들었지? 아 여기 안살치 이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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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거스프라 rode 원 이건데 만족하러 이건데 감사합니다.